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한국관광 한 두 셋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192 0000кв 인터뷰 촬영했으니까 잘 이렇게 봐주시고 한국을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양과 같이 경복궁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고 그 다음날 이어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혹시나 또 관람에 방해가 될까 봐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을 찾아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해외 활동을 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외국에 나갈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또 이렇게 한국 관광공사에 이렇게 역할을 맡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듀피에 일본 진출에 이제 열심히 기록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일본 활동을 했고요. 이제 9월부터 저희 핸즈업 아시아 투어를 이제 돌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멋진 이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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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